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6-1 프랙티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씨가 담당해주겠습니다. At a time. 시절이죠. When respectable, 존중받는, 존중받는 여자들이 did not walk, 걷지 않았을 때 거리를 오브 런던, 런던의 거리를, unaccompanied에요. 그러면 동반되지 않은 채로 동반되지 않은 채로란 말은 누군가와 함께 걷지 않았던 그만큼 여자들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메리 킹슬리는 이때 살았던 주어고요. 월스 익스플로어링, 탐험하는 중이었다. 리모트는 멀리 떨어진 자, 멀리가 빠졌네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오브 웨스트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서쪽을 혼자 자, 애프터 데스 죽음 후에 가족 구성원인데 여기서 또 데스 생략 구조겠죠. 자, 어떤 가족 구성원이냐면 he had been 자, obligated to look after까지 요렇게 삽입돼서 멤버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had been 대각어에서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had been 자, 수동으로 또 obligated 또 pp로 썼다는 거 그러면 의무적 자, 그래서 has been had been 대각어에서 이전에 obligeated라는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look after는 돌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돌봐야 했던 딴 사람이 돌볼 사람이 없어 자기가 돌봐야 했던 사람이 자, 죽은 후에 자, 킹슬리는 was free 자유롭게 자, 투 트래블 여행했어. 더 age of 30 30살의 나이에 아프리카에서 그녀는 자, 카누드가 동사예요. 카누 타고 올라가는데 오구의 리블 강을 자, 그리고 파인히얼드는 동사로 해서 뭐냐면 시제일치 과거로 썼고요. 여기 카누드랑 파인히얼드 개척했다. 아, 왜 저런 개척 했다. 자, 루트 통로 자, 통로를 개척했는데 투더 서밋은 정상 자, 꼭대기죠. 자, 마운틴 카메론 산의 정상을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서밋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콤마가 있을까 엔드 잇으로 받았으면 되겠죠. 자, 해석상 잇이 말하는 건 여기서 자, 이 카메론 산의 꼭대기라는 것은 헤드 네벌 빈 오, 또 잘못 썼네요. 자, 헤드 네벌 빈 어템프트 대각어 플러스 또 수동으로 썼죠. 여기에 협법 주의하시고요. 자, 이전에는 절대 시도되어지지 않았던 자, 바이 유럽 사람에 의해서 자, 그녀는 그래서 그녀라는 말은 메리는 비케임 되었는데 첫 번째 유럽 사람이 자, 투 엔터리 앞에 나오는 유로피안 수식해지는 투부정사의 형용 사용법입니다. 자, 들어갔었던 자, 몸 부분인데 가봉에 자, 또 시제가 지금 비케임의 과거랑 또 해서 주어 생략 자, 메리 생략이고요. 과거에 또 메이드 자, 메리는 메이드 만들었는데 익스텐시브 컬렉션을 광범위한 몸집 자, 강범위한 몸집을 했는데 자, 프레쉬 워터 피쉬를 민물 물고기 자, 민물고기를 자, 언더 비아프면 대변해서 대표로서 대신해서 아, 이거밖에 못 알아듣네요. 언더 비아프면 대신해서인데 자, 프리티시 뮤지엄은 대형 박물관을 대신해서 자, 인허 컨트러버셜을 부르는 뭐냐면 논란거리가 있는 논란이에요. 논란이죠. 자, 논란거리가 항상 있었던 자, 책에서 그 다음은 동격이죠. 자, 트래블 인 웨스턴 아프리카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겠죠. 이 책에서 끊어주시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으, 넘어갔네요. 자, 여기까지 갖겠습니다. 자, 메리는 표출했어. 그녀의 오포지션 반대 의견 자, 반대 의견을 투 유럽의 임페리즘 제국주의 자, 제국주의에 그리고 챔피언드 어, 챔피언드에 의해서는 구둔했다. 옹호했다. 아, 구둔하라? 어, 옹호했다. 어, 호 오, 망했다. 어, 호 했다. 자, 공간이 있는데 또 라이트는 명사예요. 토착 사람들의 권리 도착이 아니라 토착이죠. 고양이가 잘 어려운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고양이가 이것 때문에 좀 무서워서 그런 거야, 이게. 자, 그 다음 몰스킨넷은 그냥 모자의 직물의 종류입니다. 구멍 있는 직물. 자, 이 모자인데 she were throughout her travel까지 삽입절로써 대생약 구조예요. 자, 그녀가 썼던 자, throughout은 내내 자, 그녀의 여행 내내 썼던 실제 주어는 이 모자는 종종 on display예요. 전시되어지고 있는데 at 어디에 로얄 지오그라피컬 소사이어티라는 뭐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에 전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여행에 썼던 모자가 자주 전시된다. 여기에 일치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정글을 탐험하는 것을 찾다가 그냥은 여름특집 남양특집에 으으으으으으으으 귀신 어 침판지 요 장을 넣어 봤습니다. 자, 여튼 우리 어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탐험가 메리 킹슬리